환경운동연합이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3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가 3척에 건설 중인 3척 블루파워 1, 2호기는 국내 최대 규모인 2.1기가와트급으로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1,30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가동 중단 시점인 2054년까지 합산하면 모두 3억 6천만 톤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